오늘이 가기 전에 인사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16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16주년 자축하고 싶어서 왔고 또 많이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안녕. 지나가는 매일이 더 아름다워. 16주년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헤비유빙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몸은 괜찮아요? 체했다면서요? 오늘 아침까지는 조금 아팠는데 지금 좀 좋아지고 있어요.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서 체하나 봐. 옛날에는 많이 먹고 빨리 먹어도 괜찮았는데 아프니까 방법이 없네. 아팠쫑. 아팠쫑. 마이 아팠쫑. 나 아팠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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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전에 왔지. 아팠쫑. 아팠쫑. 앞으로도 화이팅. 라 찹찹찹찹. 해피 애니버서리. 감사합니다. 16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6주년 축하해. 오늘 오빠 왜 이렇게 이뻐요? 멋있는고 주잉. 어 머리를 잘랐어요. 최근에. 음. 머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어. 네에베드 홀리에우에서 잘랐습니다. 어. 어. 16주년 축하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지다. 고마워. 오빠 제가 베트남 팬이에요 해피 16주년 기념 감사합니다 베트남 또 가고 싶네요 벌써 1년 반 지난 것 같은데 가고 싶다 베트남 베트남 여행을 못해서 진짜 아쉬웠어요 촬영을 하다가 촬영만 하고 계속 돌아와서 베트남 막상 여행을 잘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우긴 한데 호치민을 아주 잘 즐기고 왔죠 그 같이 해주신 그 하리원씨가 정말 맛집도 많이 데려가 주시고 해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콜롬비아에서도 안녕 hola 오빠 miss you 나도 뒤에 로메오 앨범 시강이네요 로메오 앨범 요거 요거 나 욕하는 줄 알아서 시강이라 그래서 시선강탈의 약자죠 시강 한국어 공부 여러분들 위해서 또 알려드립니다 시강은 시선 강탈이란 뜻이에요 욕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안녕 경기도 안녕 소초동에서 오빠도 안녕 페루 안녕 스리랑카 안녕 코스타리카 안녕 엘살바도르에서 안녕 사랑한다는 뜻인가 보네 사랑합니다 볼리비아 안녕 아르헨티나도 안녕 반갑습니다 오빠 결혼하자도 이제 끝날 때가 됐나보다 결혼하자 나온 거 보니까 멕시코도 안녕 멕시코도 안녕 인도네시아 안녕 박정민은 정말 잘생겼어요 아 완벽한 문장이네 이보다 더 완벽한 문장이 있을까 싶네요 크크크크 어 인도의 사랑 와 인도 인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가고 싶다 나마스테 어 내가 진짜 카레를 좋아한 커리 진짜 사랑하는데 빨리 건강해져서 커리를 먹고 싶네요 페루 안녕 필리핀 안녕 널 너무나도 사랑해 감사합니다 섹시오빠 감사합니다 큐트 이란 안녕 모두 16주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레이시아 안녕 말레이시아 안녕 어 아니야 미얀마 가봐 미얀마 안녕 오빠 오늘은 몇시에 잘 거예요 이제 곧 잡니다 저는 이제 곧 잠이 될 거예요 어 잠을 못들어서 좀 고생했었는데 엄마가 약간 보조제 같은 걸 하나 다 줬어 뭔가 비싼 거 같아 여덟 개밖에 안 들어있는 거 보니까 뭔가 비싼 거 같아 이거 샹푸 같아서 보여주진 않겠어 내가 홍보를 하는 게 아니니 근데 뭔가 통신판매에서 산 거 같아 하하하하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저도 요즘 불면증이에요 제 노래를 들으면서 잤으면 좋겠네요 저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빠 미모 무슨 일 어 이런 일 하하하하 어 좀 아팠는데 아프고 나서 좀 나도 예뻐진 거 같아 어 이집트 안녕 피라미드 보러 갈게요 맞지 자기 전에 왜 이렇게 예뻐요 어 어 일어나서도 이쁘단다 하하하하 어 쉐어 주님 콰이 럭 쉐쉐 목소리 들으면 더 못 자지 어 내 목소리 달달해서 그래도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칠레도 안녕 17주년도 18주년도 행복하자요 그러자요 어 20주년 30주년 어 100주년 천년 가도 함께 하자요 얼굴에 김 묻었다 잘생김 감사합니다 진짜 김 묻은 거 아니지 하하하하 지명적인 점 심쿵 어 근데 목소리가 많이 좀 갔어 계속 막 토했거든 오빠 체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라방해요 어 내가 지금 이 라방을 하는 게 8주년 기념도 아 16주년 기념도 있지만 뮤직비디오 8만 해도 지금 한 번에 퉁 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뮤직비디오도 많이 봐주세요 한 번에 퉁 칩니다 아 그리고 어 멤버들한테도 얘기는 했는데 어 세연아 안녕 세연아 으하하 세연이 팔로우 해주세요 세연황 어 저희 밴드 멤버입니다 어 제가 너무너무 아끼는 친구고요 어 얼마 전에 또 그 저희 멤버 영생이 에 그 그 그 해줬어요 그 밴드를 맡아서 해줘가지고 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어 세연황 여러분 SE 아래 하고 연 아래하고 황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 팔로우 히 해주세요 뮤직비디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세연이 또 뭐라고 했어 사랑해요 정민씨 오 내가 더 사랑해 세연아 하하하하 틱톡 팔로우 틱톡 팔로우 틱톡 팔로우는 뭐야 정민오빠 여전히 잘생겼네 어 앞으로도 잘생길 거예요 하하하하 계속해서 잘생겨질 예정이니까 어 여러분들 매일매일 신선하세요 어 새로운 정민이 될게요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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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릿해 매일 신선해 어 멤버들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예짜 틀렸다 예어 야이예요 야이 어 어 멤버들이랑 원래 실은 그저께 만나기로 했었는데 제가 날짜를 잘못 알았어요 어 그래서 어 못 만났어요 저희 집 앞에까지 와줬는데 어 메세지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 얘기는 근데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어 진짜 친구가 되자 이제 음 뭐 일도 중요하지만 어 진짜로 소중한 친구가 되자 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또 뭐 어 일같은 것도 이제는 뭐 마음이 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그런 얘기도 많이 했죠 음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응원해주세요 잘생겼어요 오늘도 어제만큼 어 내일 더 어 짜릿하게 해줄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 다섯 명이서 같이 모인 거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저도 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어떻게든지 되는 친구끼리만 이라도 모여서 어 인사드리겠습니다 단호박 아니구요 어 사실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5년 아니고 16년입니다 네 오빠 반깝머리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더 깜머리 해볼까 고마워요 오빠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규종의 아이디인 줄 알았어 언제까지 컴백할 거예요 어 그러게요 어 좋은 노래가 있고 또 활동할 시기가 좀 좋으면 하면 좋겠어요 지금 시기가 좀 많이 안 좋으니까 어 활동할 수 있는 어 그런 괜찮은 또 여건이 돼야 또 할 수 있겠죠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어 너 너무 잘생겼어요 이게 되게 유행하는 한국의 반존댓말인가 반존대법이네 어 너 정말 잘생겼어요 하하하하 어 짜릿해 어 반존대 짜릿해 그럼 멕시코 올라 안녕 다람쥐 도제 다람 멕시코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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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타 니온이 키테네 이키마쓰요 마테떼구다사이네 브라질 때아마 때아마랑 때아모어랑 좀 틀린가 크크크크크 헬로 알러뷰 감사합니다 캡처했다 나 내가나 사귀고 싶다 박정빈 내 남자 아 감사합니다 어 또 좋은 인연이 되면 또 사귀는 거겠죠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무 남 얘기하듯이 하네 어 저는 어 어 언젠가 하겠죠 네 좋은 연애도 하고 좋은 결혼도 하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 어 어 어 뭐를 뭐를 어 멋진 고맙습니다 아 유얼 더 베스트 감사합니다 팝파시또 아 팝파시또 예스 아임 팝파시또 노래 불러주세요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또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또 콘서트 하지 않을까요 기다려주세요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어 나니논대로노 이거 지금 토모로콧이 그 옥수수 수염차에요 콘 콘 콘 콘 콘차 하하하하 음 콘티 콘 콘 콘티 오빠는 정말 섹시해 사랑해 감사합니다 땡큐 짜릿한데 팝파시또 렌 린도 감사합니다 그라시아스 V라인이 된다는 옥수수염차 옥수수염차 맞습니다 V라인이 될 것 같아요 V라인 토모로콧이 노 히게차 맞아요 어 근데 영어로 할 수 없어 누가 좀 알려주련 이것은 무엇이지 엄마가 알 두개나 넣어줬어 하나 넣어도 진한데 낭비벽이 있었네 우리 엄마 하하하하 진하게 마셨습니다 큐트 남자니까 큐트 말고 멋있다고 해줘야지 아니요 나 지금 아직 저녁 안먹었어요 아쿠친따 까무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 말이죠 사랑합니다 필리핀도 안녕 오빠는 소중하니까 그래 소중하니까 안녕 나의 아름다운 소년 아 소년도 감동이네 사진이 어 좀 불쾌하게 짝이 없네요 어 와 10대 20대 30대 정민오빠와 함께하네요 우리 아 고마워 와 나의 이렇게 어 어 진짜 10대 20대 30대 이렇게 함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합시다 왜 이렇게 아름다워 저도 고민입니다 계속 앞으로도 아름다워 질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매일을 짜릿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기분 좋아 보이죠 어 오늘 저희 또 14 아니 16주 그러니까 16주년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어 또 아팠다가 좀 괜찮아진 게 있어서 더 힘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앞으로 5분 정도만 더 인사드리고 어 다음 어 또 특별한 날 있을 때 찾아올게요 아 아 아 아 아 그라시아스 바빠시토린도 그라시아스 무대에서 보고싶다 나도 무겁게 무대에 서고싶다 오늘의 TMI TMI 글쎄 오늘의 TMI 아직 화장실에 못갔다 열심히 씻었다 아파서 더 예쁘게 보이려고 멋있게 보이려고 깔끔히 씻었다 So pretty 어쩌 뭐야 어쩌 영어로 뭐야 몰라서 못하고 있어 16주년 축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 주시길 바라구요 20주년도 17주년도 그렇구요 17주년 18주년 20주년 앞으로 쭉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함께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구요 오늘은 이제 인사 드릴게요 네 진정으로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보고싶어요 앞으로 더 많이 볼 수 있는 기회 만들테니까요 기다려 주시길 바라구요 네 이렇게 기념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백주년도 함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잘 자구요 좋은 쿵쿵길 바랄게요 아프지 말구요 일본에도 갈게요 네 여러 나라도 빨리 상황이 좋아진 데로 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길 바라구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좋은 쿵쿠세요 드라마 사랑하elas 사랑하 bind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